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이 끊임없이 교회를 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그 닫힌 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에 대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영적 전쟁을 가르치면서 수천 가지의 질문이 주어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수천 가지의 질문은 이 네 부류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어디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나눠지는데 그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여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주의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고만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적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탄이 될 필요가 있냐 하면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그런 크리스탄이 되십시오. 어디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사탄은 어디에서 우리와 접촉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잘 안다는 사실은 예수 크리스토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축제를 벌여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을 물리치셨는데 모든 마귀의 세력은 십자가 꺾이셨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마귀의 세력은 이미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Oh, the devil's too strong. Oh, 마귀가 너무 세다. I couldn't withstand the temptation. 내가 더 이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Oh, I think I'm in bondage again. 아, 다시 한번 뭔가 내가 결박된 것 같다. No, Satan was defeated.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Sin was broken. 죄는 이미 깨뜨렸었습니다. Sin has no more dominion over us.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권위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Every power of darkness has been defeated. 그가 마음의 모든 세력은 이미 쇠퇴했습니다. So, the question comes, Why then is the devil doing so much? 그렇다면 왜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요? If Jesus defeated the devil, 만일 예수님이 마귀를 멸었다면, And if we are supposed to focus on that fact,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면, Then why is the devil still so active in our town? 왜 마귀가 우리가 사유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활동적인가요? Why is the devil so active in our society? 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까요? So, Christian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You have some people who say, I have a great, strong evangelical theology.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강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So, I know Jesus to feed the devil at the cross, So, there's no more warfare.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마귀의 세력을 파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란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And I have many of my friends who say, There is no more warfare. 내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We don't have to teach people to fight the devil. 전쟁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Because he's been defeated for 2,000 years. 이미 마귀는 꺾어졌기 때문에 2,000 년 동안. It's finished. 끝났다 이거예요. It's over.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But then you have people on the other extreme, 그러나 다른 극단적인 진영에서는, Who say, Oh, the devil's attacking me again. Oh, 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The devil's too strong. Oh, 사탄은 너무 힘이 강해. Everybody's possessed. 다 귀신 들린 것 같아. Everybody's under curse. 다 저주받았어. There's a curse on my family and a curse on my business and a curse on my church and a curse on my car. 이 가족과 저 사업가, 우리 차와 이 재정에 이른 저주가 있다. And they're giving the devil too much power.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많은 권세를 줍니다. They're giving the devil too much credit. 너무나 많은 신뢰도를 줍니다. And they don't have a revelation of God's victory over the devil at the cross. 그리고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의 개시가 없는 것입니다. So where can we be in the balance? 그러면 우리가 그 균형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But we have to face the reality that the devil still functions in our society.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원수마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And so there is warfare yet to do.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치려야 할 전쟁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And the Bible clearly says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the devil.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의 균형을 굳게 서서 대적하라고 하고 있어요. But where should our focus be?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How do we do warfare? 우리가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다. Do you think we're going to have an effect on the devil by having a loud prayer meeting?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위협을 느낄까요? I watch people pray. 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걸 많이 지켜봤어요. And I think maybe they think the noise is going to scare the devil away.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요. If we pray for two hours or three hours, does that make the devil go away? 여러분 우리가 두 시간, 심지어는 세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갈까요? A lot of people think it's the noise and it's the time that's going to deal with the devil. 너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의 크기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at's like the cowboys in the west of America. 미국의 서쪽에 있는 그 cowboys들과 비슷한 것이죠. My grandfather was a cowboy. 제 할아버지도 cowboys였는데요. He wore a gun. 총을 이렇게 허리에 넣었죠. And a hat. My father's father. And sometimes cowboys would come to town and get drunk. And they would do what became known as the American West, a shoot up the town. And this was drunken cowboys riding their horses up and down the town, going, woo! Bang-da-ba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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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이 영화에서 잘 보셨겠지만, 그죠? 술에 취한 서양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총을 한 양에 쏘면서 아! 깃립니다. And I have been in many prayer meetings that remind me of that scene. 저는 많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회가 마치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Oh, we're gonna do warfare. 아! 우리는 전쟁을 치를 것이다. Woo! Da-bang-da-ba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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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t when the prayer meeting is finished, we don't know if we've hit anything. But it's okay because we had a good time of prayer.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단 기도하면서 기분이 좋았으니까. So we need to be more focused. 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So God helps us by giving us a focus word.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It's the word gate. 그 초점을 맞추는 단어는 문 이라는 단어예요. In order to get to your car, 여러분이 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or to the street,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you must walk through a wall in this building.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 있는 벽을 뚫고 가야 되죠. But let me suggest to you where it's easiest to get through the wall. It's a place where they put part of the wall on hinges called a door. So when you walk out of this building, don't walk into the wall. 여러분, 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Or you'll bump your nose. But focus on the door. So when we do spiritual warfare, we need to focus on the gates. 우리는 그 문에 초점을 둬야 돼요. Because a gate is the place where the devil gets in.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The gate is an access point. 그 출입구가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접속점이 된다는 거예요. A gate of hell is the where evil gets into our society. 바로 지역의 입구, 문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우리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The devil is defeated. 원수마귀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패전한 마귀에게 이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우리가 제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열심히 승리의 참가를 부르지만 마귀는 열심히 길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 접속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에게 접속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마귀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나는 마귀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난 또 귀신 눌린 것 같아. 난 또 다시 묶임을 당한 것 같아. 뭔가 우리 가족 위에 저주가 눌린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접속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모두가 다 이 접속에 대한 문제를 하죠.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접속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문과 출입에 대한 그런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내가 양을 향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구약 10편 24편을 보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그렇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과 접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문들의 머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과 출입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입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입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기만 한다면 영광의 왕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원수마귀가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모두 있죠. 제가 전 세계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수백 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통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통로 입구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가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마귀에 잡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큰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접속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아우리치에 나갔는데 선교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마술사가 만일라한테 저주를 퍼부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질문이죠 그건? 그것도 역시 접속에 관한 것이죠. 제가 만약 선교지에서 어떤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그 집에다가 그것을 놓았다면 그러면 우리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조들이 내리는 저주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세대 간에 흐르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떤 것의 질문이죠? 역시 접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접속점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강으로 내려간다면 그리고 제 배가 거기에 있다면 제가 배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물이 배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배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배를 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죠? 제가 먼저 그 구멍을 찾아서 그것을 메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 사회를 한번 볼 때 사회 속에 만연한 악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인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구멍이 어디에서 뚫렸는지 먼저 파악할 거예요. 어디가 접속점이냐 이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2000년대의 원수마귀를 이미 잃으셨다면 왜 저 마귀가 이렇게 득실거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옥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구멍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뚫린 곳을 찾으십시오. 원수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접속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딘 셔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선택하겠습니까? 좋은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이 아마 가장 큰 부분입니다. 구약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마귀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란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격의 대상이 될 때 결코 부끄러워나 숙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성벽을 둘러싸여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평생 동안 그 성벽 안에 갇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전쟁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성벽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문이라는 공간이었어요. 그것은 다르지 출입구뿐만 아니라 그 성문은 또한 장로들이 앉아있던 곳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수없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있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권세 있는 사람이 그 성문에 앉아서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래윅이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웃과 어떤 언쟁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논쟁의 대상인 그 이웃과 함께 성문에 가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래윅이 보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반항하는 청소년이 있으며 그 청소년을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면 장로들은 그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문은 단지 하나의 성문일 뿐 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회였고 또한 정부기관이었고 또 시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림 그려지고 있는 그 성문은 성문에 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의 접속점일 뿐만 아니라 그 출입하는 그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문들 접속점은 바로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지옥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해할까봐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에 흡사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쌓여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에 있는 사탄의 권세는 꺼내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신갑주로 포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정문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